Augenbor halo 한, 둘. 한, 둘. 저는 나름 Lady를 맞고 있거든요. 여기는 버그이고요. Lady. Ladybug. Youbug. Hey Lady. bosch 저도 처음이고 부끄러움을 많이 타니까 처음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몰라서 팬분들도 처음이잖아요 저희랑 대면팬서가 둘 다 같이 거보보보보 막 이랬거든요 좀 아쉽긴 했었는데 너무 시간도 짧고 그래서 그래도 되게 끝나니까 엄청 힘을 얻고 되게 재밌었어요 아 이거 내가 할 수 있겠지 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해야 돼 엠카운트 막방 끝 정말 활동이 얼마 안 남았다는 게 너무너무 아쉬워요 정말 라티들 맨날 맨날 봐서 맨날 맨날 새롭게 정말 너무 좋고 오늘 와주셔서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인기가 막방이 남아있으니까 그때 또 보자고요 아 이거 저희가 라키들에게 드릴 역조공 이벤트에 들어갈 카드랍니다 쿠폰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쏘는 거니까요 우리 라키들 이것만 있으시면 아주 모든 걸 다 드실 수 있어요 세상을 다 가져와 라키 이번 듬치타 이번 듬치타 활동 같이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 항상 와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함께 합시다 라키들 화이팅 이제 시작이야 여러분들 입덕해 주 이게 맞는 건가요? 이게 여러분들이 원하신 게 맞나요? 저에게 애교를 많이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어떡해 아우 초록이 마음에 안 드네 바꿔드릴까요? 네 여기 한 번 톡 치면 바꿔드릴게요 맞아 톡톡 침대 탁 아주 만족스러워요 콜록뽀 승방 칸대 갈게요 막방 화이팅 진짜 막방 끝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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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우리 시크릿 한 번 그렇고 라키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고생하신 우리 스태프분들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활동은 뭔가 지금까지는 약간 우리만 하는 느낌이었잖아 앞에 안 계시고 맞아요 카메라랑 하는 느낌 이번에는 라키 둘과 함께 3주 동안을 함께 지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즐겁고 매일매일 힘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제일 예뻐 맞아 최고 다음 활동도 이제 금방 나올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그때도 함께 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